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현 영어의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이 강좌는 선생님이 스튜디오로 100% 촬영을 합니다. 우리 강좌의 이름을 보기 전에 앞에 그림 보이시죠? 되게 재밌죠 여러분? 드로아 제배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베 제배 이렇게 하다가 노베이스는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다 라는 것도 되지만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로 베이스 강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강좌의 이름은 디벨러브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을 선생님이 주안점을 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선생님이 제로 베이스 강좌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영어에 대해서 공포증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가 안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 문장 구조도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막상 문장 구조와 단어를 열심히 익힌다고 하더라도 독해를 할 때는 내가 아는 단어들 위주로 연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어떨까? 거기에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을 할 때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구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거를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수준에 해당하는 독해를 잘 영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한 70%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일단 교재를 연구할 때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서 수능 문장 구조로 바로 건너뛰게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자, 교재를 보면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자, 파트 1에서는 독해를 할 때 필요한 도구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아 머리 아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했다, 또는 한다, 또는 누가 뭐뭐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들어가는 게 뭘 했다는 건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건지. 그래서 이다, 되다, 되어간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한다, 했다,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동작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서 이런 말을 붙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뭐뭐한 사람이 한다,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선생님이 확장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문장 하나를 복잡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문장을 주면서 내용으로 연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누가 뭘 했을까요?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장을 주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문을 딱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만약에 했었다면 선생님, 저는요. 지금까지 어법만 했어요. 또는 문법만 했어요. 또는 저는 구조독해만 했어요. 또는 구문만 했어요. 라고 했다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의 케이스를 먼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응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응용했던 부분을 내용으로 바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와 구문이 한 번에 여러분 세팅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표현들 있죠? 밑에다가 선생님하고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는 지문에서 나왔던 어귀와 중요한 표현까지도 여러분 것으로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느껴지세요?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이거 구체적으로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워크북이 교재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직접 쓰면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써보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두 번째는 문장 해석 능력이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확장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영어는 한 패러그룹의 주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복하는 표현이 맨날 똑같은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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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딸기, 빨간 색깔 달콤한 그 과일, 아니면 뭐 맛있는 그 과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로 바꾸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같은 말인데 또는 같은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쌍둥이 문장 찾기 이렇게 미션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아,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됐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정보가 되는 것만 살을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할 거예요. 첫 번째 파트하고 두 번째 파트를 여러분들이 딱 완벽하게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용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적 사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제로 베이스라고 해서 계속 해석 훈련만 할 수는 없죠. 추론하는 지문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보를 가지고 어디까지가 내가 추론할 수 있는지 그 추론의 범위를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서 콩쥐는 착하다는 거니까 착한 사람은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콩쥐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고생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추론의 범위가 있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지문 정보를 통해서 3번도 될 것 같고 4번도 될 것 같은데 헷갈린단 말이죠. 이거의 범위를 정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뚝뚝뚝 떨어지지 않게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는 연습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연결사, 대명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한 독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문장을 보는 연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하는 연습 그 다음에 쌍둥이 문장을 찾아가지고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연습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추론의 범위까지 설정을 하고 세팅까지 했고 연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 할 수 있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다행히 객관식이기 때문에 5개 중에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는 정답이고 나머지 4개는 오답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답하고 오답을 구분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1, 1개하고 4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건지 그래서 가르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여러분들이 딱 하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70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3등급까지 키워주는 강의가 바로 이 디벨롭 강좌가 됩니다.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재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스텝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그래서 스텝 1을 딱 보면 이게 우리가 확장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소재가 무엇일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I was born, 태어났다. 끝이에요. And raised, 태어나서 길러졌어요. 그 다음에 in the city of a border, 볼더라고 하는 도시에서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 태어나서 자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d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al spaces for my whole life. 인생 동안 자기가 즐겼던 게 있네요. 그 즐긴 게 뭐냐면 스페이스, 어떤 공간인가 봐요. 나 태어나서 여기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 너무너무 즐겁게 즐겼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에게 이 스페이스 중요해.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뭐에 관한 내용이야? 스페이스 중요해. 이렇게만 쓰셔도 된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역에 보면 The land, 땅은요. 그럼 이 땅이 앞에 나오는 뭐하고 똑같죠? 스페이스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땅은요. Through which, 모르겠고 해석 못하겠고 Pinehill, 모르겠고 어쨌든 뭐 Pinehill인가 봐요. Walking trade이니까 뭐 걷는 장소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s a home to, home이니까 집이잖아요. 누구의 집이 될 수 있냐면 A variety of species. 종? 다양한 종이 산다는 거네. 아 그럼 여기 풍경 좋아요. 나 여기 좋은데 여기에 걷는 길도 있고요. 여기 다양한 종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Wildlife faces pressure from development. 근데 무슨 개발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These animals, 동물들이 Need space, 공간이 필요하대요. 무슨 말일까요? 나 여기 공간 좋아요. 다양한 애들이 살아요. 개발한다고요? 동물들은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발 좀 하지마. 지금 이 얘기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딱 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All the trials of as a wonderful source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Wildlife will stop using these areas. Wildlife니까요. 야생에서 사는 것들이니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여기 필요하다니까 이 말입니다. Please reconsider. 다시 생각해봐. 끝이에요. 그럼 이거를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Space 너무 좋아. 동물들한테 필요해. 근데 개발한다고 하지마. 다시 생각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했을 때 중간중간에 내가 해석이 안 되거나 또는 내용에서 뭔가 튀는 단어들이 있어도 결국 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영어가 한 패러그랩에 한 주제가 있다는 건 되게 강력한 강점이 되는 게 내가 전체 100% 글을 읽지 못해도 50%에서 60% 정도 과반 이상의 내용을 알게 되면 정답으로 직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빈칸 추론이나 순서 문장 삽입에는 이게 해당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대입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2에서는 자세하게 쌍둥이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땅이야. 이 땅이 뭐하고 똑같은데 자 땅 앞에 어를 붙이면요. 구체적인 땅이에요. 국토예요. 지역. 근데 땅 앞에 어가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어떠한 공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체화가 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자 와이드 라이프다. 그럼 지문에서 와이드 라이프를 뭐라고 썼느냐. 찾아서 두 단어로 써보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로 베이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는 앞에 언급된 S가 붙은 여러 개의 명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는 무엇을 나타낼까.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수연아 너는 너무 건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좀 빼야 돼.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건강하다? 아니에요. 살 빼. 그래서 우리가 올드워가 나오면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아 어쨌든 간에 뭐다. 중요한 건 뒤에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텝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그럼 이제 스텝 3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문에서 만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 내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여기서 중요한 구문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훈련하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디테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돋보기를 가지고 지문을 샅샅이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숲을 보는 연습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정답으로 직진하는지 그것도 같이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은 디벨롭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1등급을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이 강좌의 목표는 3등급까지가 올리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강좌를 활용하면 좋으냐. 첫 번째 예습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요. 강의만 들으세요. 다만 이 강좌는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 오늘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강평에다가 적든 아니면 질문 게시판에 와서 적든 저 오늘 이만큼 했는데 이거 알아 먹었어요. 또는 이거를 제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기록을 남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또 누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한테 실력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제로 베이스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하나 하나씩 선생님이랑 하루에 하나씩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완강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는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